1.2.2.2.1 이러면 전멸도 없고 확실하죠 아 이건 진짜 제대로 났겠네 오 엠퍼라 엠퍼라 이거 제대로 걸렸는데 이거 뭐 덩치가 다르죠? 진짜 제대로 걸렸죠?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검증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질력은 마타! 장사 자 어? 데미지가 약간 부족해서 시간을 그냥 돌릴수밖에 없었고 아 이거는 대신 시비를 죽었습니다 군대한 보험 역할 할 수 있는 아제리가 스파드가 사려웁니다 시비를 야 이걸 또 와아 샤오 르블랑 훈련도 봤는데 아시면 너 전멸 없지 샤오 또 사나요 아 이번엔 다 도망가면 돼요 다 도망가면 됩니다 자 추격 추격 잡힐 사람만 잡히고 바론에 믿고 1초만에 되는게 아니라서 절반이죠 그럼 마무리를 짓든가 싸움으로 터졌어요 이거죠 벅지도 르블랑이 르블랑이 계속 다리 벅주 벅주 2명 실패 2명 실패 2명 실패 2명 실패 그래서 또 멋진 교환이 하이브리트는 어쩔어 여기 미쳐 도주하지 뭐 르블랑이 그런 플레이가 진짜 무서워요 저렇게 들어가서 스킬 넣으면 당연히 무섭죠 상대가 타겟 CC를 거리 가라 시비로와 함께 이기 때문에 시비로와 함께라면 가능하죠 샤오 벅지를 노리고 있어요 벅지가 위로 앞라인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난전이에요 욱수가 딜해요 욱수가 딜해요 욱수가 딜해요 그러면 RNG가 3길 3길 에이스죠 에이스 끝난지 않다 솔직히 예측은 안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한타를 보면 딜라인이 딜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쪽이 거의 이겨요 거의 이깁니다 근데 욱수의 시비르가 딜을 하면서 밀고 들어가는 형태가 됐고 아직은 전방이 아니라 후방을 보는 상 그 한타를 질 수밖에 없는 대비 이기들과 시비르가 더 높았거든요 결국 RNG GG 21.5M 2.21M 2.1 2.1 2.1 3.2 3.2 3.3 2.1 3.1 4.1 2.1 1.2 2.1 5.1 3.1 3.1